XSFM입니다. I, D, W, K 주주 혹은 노동자 어른인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무조건 둘 중 하나이거나 둘 다입니다. 하지만 같은 회사에서 주주이자 노동자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게다가 내가 우리 회사 주식을 좀 샀다고 해서 주주총회 나가서 의견을 발표하면 주식은 남되 직장은 잃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노조와의 협상 테이블이 아닌 대개 이사회에서 이루어지지요. 일하는 나는 들어가기 어려운 이사회. 한국에서 지자체와 공단을 중심으로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시사 아카데미가 다룰 이야기입니다. XSFM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은 알기 싫다 304회 금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어제 듣고 어제 손희상 선생 때문에 정신이 멍해지신 여러분 오늘 마음을 가다듬으시길 바랍니다.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고요. 윤세민 에디터가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수월 연휴 때 노동들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셨죠 진짜. 디펜스들 잘 하셨습니까. 거기서도 노동하는 자들이 바람권이 잘 없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어제 에미의 비도 없이 구는 손희상 선생의 평온한 표정을 보다가 오늘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제 들었던 노래들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디버깅을 좀 하고요. 리버깅 박기영씨께서 XSFM25 지메일 닷컴으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김민아 아저씨를 까주셨습니다. 지난 미나문구에서 김민아 아저씨가 맞벽 건축이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불법이 아닙니다. 첨부해드린 관계 법령에서 보실 수 있듯 시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 제약 조건이 있고 현실적으로 건축 가능한 지역이 많지 않아 잘 볼 수 없다 보니 그리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간혹 새로 택지가 조성되는 지역에서는 조례나 지구단위 계획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일례로 세종시 개발 초기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설계했던 구역 중에 맞벽 건축 지정 구역이 일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관계법령도 링크를 보내주셨는데요. 김민아 아저씨는 이 폴아웃에 나오는 핵전쟁 이후에 원통형 집에 사셨잖아요. 용산에서. 그쪽에 있는 맞벽 건축물의 경우에 어떻게 설명한 걸로 다시 정정을 해드리면 좋겠냐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환경의 집을 다시 개비하거나 새로 지을 때 절대 이렇게 짓도록 지자체가 내버려둘 가능성이 없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더 좋겠습니다. 관계법령도 제가 좀 더 찾아봤는데요. 그 대통령령 기준에 따르면은 내화구조 불연제 사용 높이 5미터 이하 혹은 뭐 창문이 면적의 10분의 1 등등의 제한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종시 얘기해 주셨는데 개발을 촉진해야 하는 지구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불법인 것처럼 점점 더 인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박기영씨 감사드립니다. 김민아씨 단번에 만나면 홍꾸령을 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튜디오에 5명이 앉아 있었는데 5명이 강철비를 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죠. 맞아요. 그리고 기사일기놀이 지난주에 선물 받으실 분들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컴스테이션에서 드리는 게이머용 큰 마우스패드하고 푸르넥에서 푸르넥세트 빅그린에서 빅그린세트 등등 보내드렸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광고를 듣고 시사아카데미로 시작하죠. 콕집어 콕김치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엑세스몰 프레그넷스 스토어 엑세스몰 블랙박스 섹션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XSFM입니다. 콕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집어 콕 했어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안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될 땐 콕집어 콕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컬프 샴푸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쓰리 트리트먼트 투쓰리 헤어팩 학구적인 정치 탐방 시사 아카데미 공개방송 이후에 처음 만나는 시사 아카데미 시간입니다. 네, 조성조 소장님이 왕처럼 스튜디오에 입장하셨습니다. 네, 저희들이 소개를 바꾸기로 했죠. 가시일의 고정 게스트들 중에 가장 재미있는 사람 The funniest guy 생각보다 되바라진 사나이 언제? 술을 먹이고 마이크를 치웠을 때 그 능력을 여러분은 확인하기 어렵다. 조성조 소장입니다. 네, 오랜만인데 반갑습니다. 네. 그렇네요. funniest guy 좋네. 그렇죠. The funniest guy 제 왼쪽에 조 소장님이 계셨고 아니지, 제 왼쪽에 성가병이 있었고 그 옆에 조 소장님이 계셨고 제 오른쪽에는 농축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잤죠. 그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네, 말은 그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뒤늦게 정리를 다 마치고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더니 조성조장 목소리 너무 큰 거예요. 싸우나? 했는데 무화지경으로 떠들고 계시더라고요. 재밌는 사람이다! 우린 몰랐는데 여러분은 영원히 모른다.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냥 어릴 때 빨갱이들이 들려주니까 뭐 이런 제도가 있구나. 정도를 들었지 신사례도 그냥 유럽에서 하는구나. 한국은 안 하는구나. 이 정도만 들었던 노동이사제라는 이슈입니다. 사실 노동이사제는 최근 연애는 이슈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4년 말 서울시에서 국내 최초로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한다 했을 때 잠깐 이슈가 됐었고 그 이후에 서울시 산하 16개 기간에 총 22명의 노동이사들이 선출이 돼서 노동자 이사 즉 노동자들이 직접 이사회에 들어가는 노동이사라는 이름을 달고 이사회에 들어가서 경영에 참가하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두 가지로 부르기도 하죠. 노동자 이사제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노동자 경영 참가제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기관 내규상 노조하고 직접적인 혹은 노조와 사측의 단협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냥 노동자들 중에 이사가 있는 네. 그런 제도입니다. 나라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스웨덴 모델, 독일 모델 이렇게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 도입할 때 조금 이슈가 됐었어요. 주로 이제 경제신문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정책이다. 아이고 우린 죽었네. 기업 경영 망한다. 뭐 이런 비판이 있었고 당시 서울시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우리 선진국이 다 하는 제도다. 이러면서 오히려 노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가하면서 주체적으로 기업 경영을 함께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서로 감론을 박을 하고 이제 제도는 서울시 차원선 시행이 됐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노동이사제. 네. 노동이사제 도입. 대선 공약이었고 주로 이제 공공기관 및 민간에도 노동이사제도를 확산하겠다. 도입하고 대선 공약이었는데 이제 초기에 이제 기획재정부가 이거를 이제 틀을 잡고 가거든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법률이 이제 기재부 소속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논란이 있었죠. 여전히 이제 이게 전국단에서 진행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민감한 긴장관계가 있었는데 대선 직후 17년 오후에 대선이 끝나고 그 해 가을에 한 번 더 이렇게 쟁점이 붙습니다. 어디서 쟁점이 붙었냐. KB국민은행에서 최근에 여기가 파업을 했다가 이제 타결이 됐죠. SBS 2017년 11월 20일 어제 열린 KB금융기주 임시주주총회에서 노사 양측은 노조가 추천한 하승수 변호사를 사회이사로 선임할지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지분 9.68%를 보유한 단일 최대 주주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70%에 육박하는 외국인 지분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는 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데 KB국민은행은 정말이지 와 이 파업 어쩌면 좋아 라고 덜컥 겁을 집어먹은 티가 풀풀 나는 경제지들의 어마어마한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네. 그런데 노조가 아주 성공적으로 파업을 마무리하고 임단협을 체결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기사들 뒤져보시면 양쪽 모두 상처만 남았다. 이런 평가들을 경제지들이 엄청 써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조금은 있을 거예요. 아니 안 하던 파업했는데 힘들지. 그런데 생각보다 내부의 2, 30대 조합원들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대잖아요. 결속이 됐다는 게 제일 중요한 뉴스라고 저는 봤거든요. 네. 오히려 그렇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참여를 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죠. 하지만 얘기가 조금 딴 데로 샀는데 KB국민은행 바로 얼마 전에 파업으로 큰 주목을 모았던 KB국민은행이 대선 직후에 가을에 주주총회에서 노동자 정확히는 노동자 이사제도라기보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이사를 사회이사로 등록을 하는 그 전 단계쯤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노동자가 직접 이사회에 들어가면서 법률상의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사회의 규정이나 정관이나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 상법 문제도 있고 한데 추천하는 사회이사는 갈 수 있는 거죠. 노동조합이 추천만 하면 되니까 사회이사는 지금 웬만한 대기업들이나 웬만한 데서도 사회이사는 시민단체 출신이라든지 사회공원을 한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지 않나요. 우리 잘 알듯이 지금 서울시장의 박원순 서울시장도 유명한 기업들의 큰 기업들의 사회공원 이런 걸로 통해서 사회이사를 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죠.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권장하는 제도죠. 유시민 이사장이 보혜양조였던가요? 사회이사 됐을 때 뉴스가 되게 크게 났어요.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원래 시민단체 이사장들 사회이사 자리 줘. 나한테만 당연한 건가. 원래 유시민이 한다 그러면 모든 보설로는 다 나서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개인이 월급 한 곳 더 받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건 상당한 오해죠. 시민단체하고 연을 맺었다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기업의 이사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잖아요. 경영에. 이거를 공개한다는 의미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기업이 투명하지 못하다 경영이. 특히 한국의 재벌들이 재벌 대기업들이. 이러니까 사회이사를 외부 기업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사회이사로 둬서 그가 이 기업을 감시 감독 투명하게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사회이사 제도의 목적이었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노동이사 제도라는 건 뭐냐면 지금 KB국민은행이 얘기를 하다가 잠깐 샀는데 KB국민은행 노조가 당시에 서울시에서 했던 노동이사 제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노동이사 제도를 KB국민은행에서 하자. 노동조합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국의 은행권 금융권이나 공공기관 노조들이 모두 노동이사 제도 도입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노동조합이니까 당연히 그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KB국민은행에서 노조가 우리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을 KB국민은행의 사회이사로 하는 제도를 그리고 이사까지 추천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왜 논란이 됐냐. 17년 가을에 국민은행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노조 손을 들어줬던 거예요. 노조 손을 들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어쨌든 정부의 이 표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부의 공적연금이잖아요. 공단인데. 그렇죠. 그런데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실리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온갖 공적연금들도 정책적 의지와 여러 가지 판단을 하면서 연금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발휘되는 효과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KB금융의 9.5% 지분을 갖고 있어요. 대주주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주면서 그게 논란이 됐던 거예요. 뭐냐면 정부의지가 대선 공약이었으니까 대통령의. 국민은행이 정부 거냐? 저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거고 이쪽에서는 국민연금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스티어디십 코드. 스티어디십 코드. 공익적 목적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이것이 오히려 KB금융의 좋은 것이다라면서 판단을 한 거죠. 노들 쪽 손을 들어준 거예요. 물론 당시에 도입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경영계 입장에서 말할 거예요. 좋은지 만지를 왜 너네가 말해? 그러나 이런 거죠.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사실 국민들이 적립한 돈이잖아요. 국민들이 적립한 돈인데 그것은 그러면 국민들의 이익에 맞게 사용되고 그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것이 보통 연금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는 이런 거잖아요. 최근에 아마 뉴스가 나오겠지만 안진 칼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맞습니다. 껴들죠. 하면서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적 의지를 실현하는 거죠. 압박을 하는 건데. 화가 납니다. 국민이 국민은행이야? 광고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실전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당시에 노동이사제도가 급격히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다가 당시에는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다음에 한 번 더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국민연금이 그때는 또 노조선을 안 들어줬어요. 그때는 안 들어줬어요. 약간 제가 볼 때는 속도 조절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어쨌든 노동이사제도가 가장 먼저 도입될 만한 곳은 공공기관들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정부에서 지침하고 공공기관 관련된 법률만 개정하면 바로 다 도입이 가능하거든요. 서울시가 바로 그런 예였죠. 그런데 공공기관들에서 노동이사제도 도입이 상당히 시간을 끌게 됩니다. 왜죠? 제가 볼 때는 기획재정부 쪽의 판단이 보수적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기재부 고위공무원들이 발목을 걸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기재부에서는 조금 이것이 시기상조다. 이렇게 약간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사실 서울시가 노동이사제도를 벌써 3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이사회는 만인에게 귀찮은 일이에요. 소소한 문제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들은 부정적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그것이 기업 경영에 큰 손해를 미친다든지 작은 손해도 사실 없고요. 그런 건 특별히 없거든요. 우리가 기재부의 고위공무원들과 경총이나 정경련의 임원들이 어딘가에서 초밥을 먹고 있는 걸 상상을 해보잖아요. 회전초밥집은 잘 안 갈 거예요. 조용한 프라이빗 룸에 가지. 거기에서 무슨 대화를 할까? 원래 이 작은 변화의 전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나누어주는 일들은 되게 큰일 났을 때 이게 역할을 갑자기 소임을 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반에 은행권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적대적 인수합병입니다. 상당히 많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건 아니지만 토종자본이 스탠다드 채터드가 되고 바뀌었죠? 먹히고 먹혀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노동계의 목소리를 주면 이걸 막을 걸? 그럼 그 먼 미래는 경영인들 입장에서는 미리 두려워해야 되는 일인 거죠. 평상시에 막 발목 잡지 않습니다. 정말 큰일이 두려워서 무언가를 좀 부정적인 견해들을 내지 않았겠느냐. 고위 공무원들은 기재부에. 그렇죠. 사회의사는 이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사회의사는 이사회에서 같이 똑같아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감독하고 경영정보에 대한 의결하고 감독.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여기 한 표를 행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회에서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데 사실 이사회가 제가 노동인사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공공기관이나 이사회를 해봤자 그렇게 이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둘, 셋인 게 아니라 한 일곱 여덟이거든요. 기관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더 많은 데도 있겠죠. 그런데 그중에 서울시가 하는 건 그중에 한 명을 그중에 한 명을 노동조합이 아니 전직원이 저희 서울시 제도는 그 기업의 종사자 전원이 직원 노동자들이 투표를 해서 뽑아온 사람을 이사로 넣는 겁니다. 그래도 사회의사인데 내가 이사야 이러면서 모든 것에 비투놓고 껀껀히 승질려고 내가 이사회는 동안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힌트를 소장님이 아까 이당하나 얘기해 준 겁니다. 한 표를 행사하는 의미는 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표 가지고 비투를 껀껀히 내지는 못할 것이고 이 사람이 이 의결 과정을 봄으로 인해서 대중에 공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 면에서는 기존의 민간기업에 있는 사회이사제도와 사실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노동자들이 기업의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직접 선출한 사람이 간다는 또는 추천한 사람이 간다는 거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이사를 선임한다는 건 기존에 우리도 사회이사제도가 있지만 사회이사는 기업의 회장이 자기한테 입맛에 맞는 사람을 데려오는 거잖아요. 아니 꼭 입맛에 맞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선택을 최종인 사람을 누굴 데려올지 선택을 기업의 회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그런데 이거는 같은 민간기업의 노동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사회이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KB 노조가 주장하는 제도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을 사회이사로 넣는다. 즉 추천인이 다른 거예요.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사이슈에 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방송문화진흥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얘기죠. MBC가 우리의 이명박근의 9년을 거치면서 논조가 얼마나 변화했느냐를 보기 위해서 박문진 이사구성과 선임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를 해석하면 이게 일관성이 맞잖아요. 누가 꽂았느냐 저 자리에. 이 사회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힘이 아주 크니까. 그중에 한 명 또는 둘을 노동조합이 아니 정확히는 노동조합 또는 전체 노동자가. 언론 생각하기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비긴어게인에서 회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대니 들어가서 깽판 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비긴어게인 보신 분? 둘 다 못 보셨어요? 네. 아 그래요? 이게 공동창업자인데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코멘터리 DVD를 만들자 이런 회의를 하고 있어요. 사상하고 이렇게. 거기에 음악밖에 모르는 대니 회의에 잠깐 들어가서 멍청한 소리 하지 마 이러고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이사회 같은데 참여해가지고 깽판을 치는 꼰댕인 거죠. 그 장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 10번 이사회에 나오는 동안 9번 찬성표 나머지 이사들하고 똑같이 던져줬더라도 한 편은 또 다르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해당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또는 해당 기업의 영향을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지민들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경영진 측에 가까운 사람들만이 같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도 여기서 같이 결정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민간 기업하고 공공기관은 좀 제도를 설계할 때 좀 차이는 있어요. 저희 경험에 따르면. 그리고 해외 사례도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논란이 된 건 두 번은 국민은행 노조에서 그렇게 됐는데 또 세 번째 노조가 또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좀 달라졌어요. 두 가지 조건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와는. 하나는 뭐가 다른 거냐면 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의 노조와 국민연금공단이 노동자이사제도 도입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공단에서 정작 노동자이사제도가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럼 국민연금이 또 최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분을 행사하잖아요. 지분에 따라서 우리 한진 칼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요즘에 그것도 역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또 KB금융의 주주총회가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다시 노조는 또 이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자위 추천하는 사람은 사회의사자들로 넣겠다. 이번에 국민연금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또 주목을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경제지라든지 이런 데서 다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국민연금발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기사는 문화일본데 문화일보 경제면에 있는 기사인데 국민연금발 기업리스크 정확히는 앞에 또 다른 국민연금발 기업리스크. 그러니까 그전에 있었습니다. 기업리스크는 국민연금으로 인해서. 그렇지. 이쪽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국민연금발 기업리스크 노동이사제 확산 우려. 이제 이런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기사 제목을 이렇게도 쓸 수 있군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민연금이 자기 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재벌대 기업들이 민감하고 반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은 내 건데 왜 국민연금. 너는 지분, 너네가 투자한 지분은 아무리 네가 대주주여도 행사하지 마. 이게 기업들의 생각이었고 지난 정부까지는 그걸 행사한 적이 없죠. 오히려 이재용의 상속 승계를 위해서 국부를 낭비해줬습니다.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줬죠. 제1모지가 편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은, 비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돈으로 왜 그런 부의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연금들이 기업들이 사회적 무리를 빚거나 또는 투명하지 않거나 기업 경영의 어떤 리스크를 오히려 기업 경영 리스크는 오너리스크가 더 많이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기업들이 흔들드는 사태들은 대부분 오너리스크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직원이나 경비원을 폭행하지 않아요. 굳이 미스터 피자 앞에 가서. 물컵을 집어던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국민연금이 뭐 했냐라는 오히려 자기 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왜 경영에 참가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이 대주주로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안 해왔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하니까. 이제 그거 플러스 그런데 노동이사제도까지 국민연금이 또 손을 들어주면 어떡하지? 기업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시장경제 파괴야 따라서 오늘의 이야기는 두 가지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이사제라는 게 있다. 우리 해외의 노동제도와 관련된 사례를 소장님이 소개해 줄 때마다 가끔 심심치 않게 해 주시는 얘기가 있어요. 북유럽은 완전 다르다. 북유럽은 필요 없다. 맞아요. 어차피 노조가 모든 것이라 괜찮아. 그런 거 꼭 필요 없어. 그럼 북유럽에서 좀 내려와 보자고요. 다른 유럽으로 가보자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500인 이상 중견기업은 무조건 노동이사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제도다. 제가 앞에 인트로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중견기업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실적이 더 나오거나 아니면 연차가 어느 정도 쌓인 간부급 직원들에게 주식을 줘요. 그런데 그 주식을 받았다고 해서 주주총회에 나가서 헛소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주의 자리를 내줬다는 건 주주의 자리를 준 게 아니라 그냥 주식을 준 거거든요. 돈으로서의. 노동자 주제에 주주인 척하면 안 돼요. 짤립니다. 그거의 반대 정도가 노동이사제랄까요? 주식과 무관하게 내가 노동자라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자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짤릴 걱정이 없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하나를 깔고요. 그 뒤에 이야기 하나는 되게 많은 큰 기업과 금융권에는 한국의 경우 주식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가 거고 국가는 국민들이 이로운 방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그게 스튜어드시 코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스튜어드시 코드에서 전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적극적으로 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많이 읽었던 보수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문재인 정권이 국민연금 통해서 기업들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런다. 네. 그리하여 문화일보는 이런 멋진 표를 아까 조성주 소장이 알려주신 기사 밑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국민연금 상장사의 지분 보유 현황이라고 해서 금융권과 비금융권 대기업들에서 국민연금이 얼마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써놨어요. 신세계 13.62 하나금융 9.5 KB금융 9.5 이게 무슨 소리냐. 문재인 정권의 마주가 이 정도 퍼센티지로 뻗쳤다. 그렇죠. 라는 메시지입니다. 네.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맞물려 있는 것이 오늘의 시사 아카데미의 기반입니다. 광고를 듣고 더 설명을 들어보죠. XSFM입니다. XSFM입니다. 자, 출발할까? 근데 엄마, 우리 차에도 블랙박스 있어? 지금 XSFM에서 다양한 블랙박스를 만나보세요.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보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Viva La Juicy by Juicy Couture XSFM 돌아왔습니다. 2019년 2월의 시사 아카데미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304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사회이사 그리고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노동이사제에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상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식 코드가 재계에 얼마나 불청객인가 그렇지. 군요. 조정준 소장입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은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어요. 저는 기업들이 일부 기업들이 아까 기사처럼 국민연금발 기업 리스크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치졸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아니 갑자기 무슨 해외 무슨 리스크로 기업들의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기관이 방어에 나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기관이 방어에 나선대 그 기관의 가장 큰 게 누구일까요? 그게 국민연금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작 기업들의 주식을 방어해 줄 때는 기관을 찾고 기관이 방어에 나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러면서 기관을 찾고 다시 이럴 때는 국민연금발 기업 리스크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좀 웃기다고 생각해요. 그럼 오너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아까처럼 누가 물컵을 집어던지고 해서 주식이 팍팍 떨어질 때 그런 거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렇죠. 그런 리스크야말로 오히려 리스크 그런 것들이 그다음 이사회에서 정신이 제대로 박힌 어떤 사회이사나 다른 이사회 사회이사만이 아니라 내부의 이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가져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이사들이 이사회가 제대로 감독하고 어떤 문제를 지정하고 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제언론의 본령을 보여주죠. 그럼 대주주들은 역할을 했는가 소위 그런 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너와 대주주의 속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실제로 그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대주주나 이사들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소위 주주들이 보고 그 기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관련 업체든지 직원들이든지 아니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이거야말로 본인들이 일으킨 리스크는 전형적으로 외부화시키고 떠넘기고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하는 어떤 시도 또는 그 시도 자체도 아주 무슨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이사회에 한 명 넘는 거 같은 거죠. 한 명. 그리고 원래 있던 원래 있던 사회이사 여러 명의 사회이사 중 한 명 정도를 노동조합이 추천한다는 거예요. 지금 KB에서 논란이 되는 건. 그걸 가지고 국민연금발 기업 리스크라고 얘기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좀 치졸하다. 이런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는 표현은 내가 너무 점잖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노동이사제가 술 먹으면 말하던 단어를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요. 말 짧은 거 봐. 그래서 노동이사제가 기업 리스크라는 건 이미 정해놓고 시작을 했죠. 기사를. 우리가 이제 장충기 문자 사태를 통해서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박아준 눈이 많이 알지 이제 삼성. 공각기동대도 아니고 말이야. 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데스크 그러니까 언론사 경제지 언론사 다들 그랬지만 언론사의 데스크가 광고주의 심기 매니지먼트에 얼마나 큰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가.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그 광고주가 돈을 많이 버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대주주나 이사급 상무급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광고 수주를 유지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론사주로서 얘기를 해보죠. 제가 광고 책임자잖아요. 그래서 광고나 광고하는 방식들의 폼을 만들어요. 그럼 저기서 조물주가 알아서 해결해줘요. 자연이. 대자연이 있죠. 유면상이라고. 그런데 그 광고주하고 붙을 때가 있어요. 너무 유치한 광고를 해달라고 하거나 내가 봤을 때는 기업의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될 만한 홍보를 해달라고 하거나 그럼 전 들이받아요. 왜냐하면 큰 돈이 오고 가지 않으니까 저는 그렇게 겁을 많이 낼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 반 아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보통 광고회사에서 AE들의 업무죠. 하지만 저 같은 오너가 이걸 직접 관리하지 않고 혹은 내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그냥 말단들 중에 영업만 생각하는 사람이 홍보 책임자를 맡았다. 그러면 그 기업 사주 예를 들면 빅그린 사장님 평상내자 사장님 이분들 기분 맞춰주려고 홍보 내용 다 바꿀 거예요. 혹은 그 기업이 잘못하는 게 있어서 지적을 안 한다거나 그러면 기업의 이득과 소비자의 이득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네. 기업의 중요한 사람들의 심기관리만 남아요. 그리고 보고서 쓰는 사람의 스킬이 남고요. 상당히 많이 많은 언론사들이 언론사들의 홍보라인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스튜어트 시코드가 어떻게 발동을 하든 안 되든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지 안 끼칠지도 아직 확인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렇죠. 일단 까야 됩니다. 왜? 심기관리 때문에.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부 지금 언론들에서 이렇게 좀 굉장히 불안감에 떨며 무슨 국민연금발 기업 리스크로 노동이사제도를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최근에 노동이사제도를 최근에 연이어서 최근에 우리가 보았던 어떤 오너리스크들이나 재벌대기업들의 어떤 행태를 본다면 오히려 국민연금이 지금 노동이사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금 자기 지분이 있는 곳에 그리고 주로 이제 대기업들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오히려 행사하는 것이 제대로 된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기업 안정성을 훨씬 더 담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문제는 있어요. 기업 총수들이 골프 치러 갈 때 폼이 안 나요. 왜 폼이 안 나요? 너네 노동이사 들였다며. 그거 어때? 그럼 화를 내는 거죠. 답답해 죽겠어. 아갈 머리를 찢어버릴라. 하여튼 사실은 노동이사제도를 저희도 이제 지에서 처음 도입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자리를 잡는 데는 원래 시간이 걸리긴 해요.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서울시가 하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도는 직원 중에 노동이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리 어디에 대리인데 전직원 투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제일 우리의 대표로 이사회에 가서 경영이나 이런 데에 제일 잘 알고 잘 대표해 줄 것 같아. 이사회에서. 덜컥 뽑혔어요. 대리가. 경선도 해요. 치열해요. 경선하거든요. 여러 후보가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 대리가 뽑혀요. 네. 최다 득표자로. 그럼 이제 이사로 임명이 됩니다. 공공기관은. 이사로 임명이 돼서 이사회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이사회를 준비하는 부장님들 이분들은 그렇죠. 불편한 거죠. 쟤 대리인데 이사한 거야. 들어갔는데. 내가 지금 대리 보여줄 문서 꾸미네라 사흘밤을 샜어. 아니 그리고 이사니까 이 지금 올라온 문서 이 정보는 뭡니까? 문서를 요구할 수 있죠. 정보 요구권이 있는 거잖아. 이사니까. 이게 근거가 뭐냐. 그 부장한테 찾아가서 얘기해요. 부장은 뭐라 그러죠? 뭐 했마? 쉽습니다. 그 답이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 안착될 때 굉장히 그런 이게 한국의 또 특유의 기업들의 내부의 조직문화 이런 게 있는데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업무를 그리고 한국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일을 하면서 합니다. 이게 무슨 이사가 됐다고 노동이사가 됐다고 전임이 아니에요. 전임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공공기관은 그런 형태인 거예요? 민간기관은 사회 지금 논의된 건 사회이사를 추천하는 거니까 사회이사는 원래 자기 직업이 있잖아요. 아까 고해양조의 유시민 작가처럼 그렇게 오는 거니까 다만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회이사라는 거니까 이제 상관이 없는 거고 공공기관은 직원들이 선출한 사람이 노동이사가 되는 거니까 직원이니까 직원 중에 대리도 있고 진짜 말단 평사원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하던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체 직원들한테 이 사람이 이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경영의 가장 능력이 있고 판단의 판단력이 있고 우리 노동자들이 어떤 대표를 해서 이 사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투표를 통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거죠.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평시에는 대리로 있어요. 과장님 결제 좀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시 써가 집어던지면 뒤에 가서 이제 막 담배 한 대 피면서 욕하고 과장은 화를 냅니다. 너 인마 이사식이나 돼가지고 아직도 문서 읽어밖에 못 쓰냐고 줄간이 이게 뭐야 이사회 가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부장들은 지들끼리 저 뭐냐 회식할 때 얘기합니다. 야 걔 진짜 지가 이사인 줄 알아. 그 얘기는 아마 실제로도 면제해야 되고 할 거예요. 너희가 진짜 이사인 줄 알아. 뭐 아 뻑이네 이러면서 그런데 이런 거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문화는 더 높은 벽이죠. 이 사람은 전 직원이 선출한 대표다. 대표잖아요. 대표성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업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 진짜 이사에 맞게 예우와 대우와 이걸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이 곧 업무에서 이 사람은 대리인데 상사가 업무짓을 못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과 노동이사로서의 대우는 두 개는 분리해야 된다. 이게 한국에서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마치 노동조합이 처음 만들어질 때 평상원 중에 노동조합위원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노동조합위원장한테 어디 회사에 과장이 어이 이러면 이제 다음날 난리가 나겠죠. 그럼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건 모욕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들으면서 잘 이해가 가잖아요. 아니 노동조합위원장한테 회사에 일개 저희가 반말하고 막 했어. 아니 웬만한 기업들이 그렇게 못하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이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노동이사도 뽑힌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이 뽑은 이사의 대표라는 걸 인정하고 일은 일이고 그 사람이 노동이사도 인정하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분리하는 게 처음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습관들이어야죠. 이 문화라는 거. 네. 그래서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가서 이사회와 경영진들한테 노동이사제도는 이런 것이고 이게 왜 선진국에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아마 한국사회에서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국민연금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재부가 갑자기 생각을 좀 더 진보적으로 사실은 모든 기관들에서 조직문화들 이런 데서 이런 과정을 겪기는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혼란은 이 정도 혼란. 그러나 저는 이 혼란은 오히려 조직문화에 좋은 혼란일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면 혼란도 아니고요. 네. 오히려 좋은 뭐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사람은 나쁘고 못 될 수 있으니까. 네. 아주 그지겋은 놈이 불을 지르고 네. 노동이사회에 뽑혔어.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동이사가 이제 저 회장님이 술 먹자고 네. 불렀는데 거기서 웃길 줄 알고 자기 관용 쳐달라고 아니 그랬다. 그게 농담이 아니고 네. 그렇게 변질될 약간 그런 느낌의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진짜 어떤 개인이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당장의 관용차와 뭐 비서부터 달라 예를 들면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사람도 나타날 수 있죠. 나타날 수 있어요. 실제로 나타났을 때와 그 사람이 그냥 장난쳤다가 걸렸을 때를 둘을 비교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경제시들의 반응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나 아무나 이사 올려놓으니까 이런 일이 생겨 안 생겨 스튜어드식 코드 랍시고 아마 사설으로 뜰 거예요. 네. 그렇게 뜰 거예요.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이나 소양을 갖추지 못한 자가 이사회에 올라갔더니 이사회가 개판났다. 네. 네. 이거 다 국민연금 탓 아니냐. 국민연금은 누가 이렇게 했냐. 기재부는 누가 망쳤냐. 그렇게 나오겠죠. 한두 가지 사례로 그럴 거예요. 실제로는 유필님이 말했던 관용차를 요구했던 사건보다는 노동이사로 뽑힌 사람이 술집에서 술 먹고 뭔가 실수를 했으면 그게 기업 전체에 퍼진 암세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겠죠. 보통 그런 문제로 고소 언론이 움직이는 건 좋은 일 아홉 가지에 나쁜 일 한 가지 생겼을 때 보통 수법이거든요. 100번 중에 한 번 정도일 거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어쨌든 좀 고민되는 것도 한 측면은 있는 건 서울시도 이걸 해보니까 3년째 노동이사를 제도를 도입하는 건 제도적으로 이걸 설계하고 도입하는 건 사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노동조합들이나 노동 쪽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노동이사 그러니까 좋은 노동이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덜컥 뽑히면 사실 뭘 멀뚱히 있다가 끝나요. 뽑힌 사람도 당황스럽죠. 그렇기도 하고 아까처럼 좀 뭐랄까요 자격이 없는 몰상식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냥 인기 몰이해서 노동이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노동이사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나라들은 대부분의 스웨덴은 아예 노동조합이 노동이사를 보내는 형태 그럴 수도 있죠. 독일은 이제 선출하는 형태인데 직원들이 선출하기 좀 달라요. 그런데 모든 대부분의 나라 선진국들은 노동이사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은 노동조합이나 그런 쪽에서 노동이사를 전문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키워서 이 사람을 노동이사를 이제 이쯤 돼서 우리가 노동이사를 파견을 해. 이런 게 되어 있어요. 한국은 사실 아직 노동조합들이나 노동계에서 그런 준비가 좀 안 돼 있어요. 서울시가 많은 고민하는 것도 시행을 해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노동이사가 된 분들도 그런 걸 요구를 합니다. 이게 정작 해보려니까 생각보다 교육과 자기 준비가 많이 필요하더라. 경영이라는 게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해? 막상 이사해야 되라고. 거기는 경영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겠다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막 시행도 하고 더 확대해서 준비하고도 있는데 어쨌든 돌아오면 그런 준비가 노동계가 필요한데 사실 한국의 노동계가 그런 준비를 많이 해놓고 있진 않아요.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이사를 주장은 많이 하는데 공공기관들에서도 많이 주장을 해요.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정작 시행이 돼서 노동이사를 보냈을 때 진짜 노동이사들이 노동이사답게 활동을 할 거냐. 아니면 아까처럼 몰상식한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또는 경영적 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그만큼 해야 된다. 이게 또 굉장히 하나가 있어요. 노동자 측을 대표해야 되는데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전문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최종 스피커에 무슨 이사들이 막 한탄을 합니다. 평상시에 이사회에 모이는 이사들이 아휴 내가 이거 대학원 들어가서 1학년 때 배운 걸 쟤는 모르고 있다. 이거 어떻게 무슨 대화가 한 대잖아. 승질 맞네. 그럼 그건 진짜 고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보니까 다른 이사들은 못하는 또 자기만의 고유의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현장을 알아요. 그렇죠. 노동이사들은 현장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어떤 걸 결정할 때 이게 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없는지 현장의 결정을 너무 잘 압니다. 왜? 현장에서 왔으니까 자기가 그게 결정되면 그거의 당사자였으니까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현장성은 갖고 있는데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은 별도로 훈련시키고 물론 도덕성 훈련도 필요합니다. 실제 노동이사 제도의 가장 많은 롤모델로 얘기되는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게 제도가 2차 대전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50년대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노동이사들과 회사가 담합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담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조합도 권력인데. 그래서 노동이사의 도덕성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기도 했거든요. 이럴 거면 노동이사가 왜 필요하냐. 기업하고 담합해버릴 거면 경영진하고 그게 여러 사태에서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성 전문성 그다음에 현장성의 기본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오기 때문에 기본 갖추고 있겠지요. 아니 안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노조위원장을 전임으로 한 10년째 오래 하다가 이제 나 그만하고 노동이사 제도가 있으니까 내가 이사나 한번 해볼까? 내가 위원장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완장처럼 되는 거지. 현장으로 보내려고? 어 완장처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 목이 뻣뻣해진 유면상 PD가 저한테 하는 말이 날 방송에 집어넣으려고? 일단 눈치를 보죠. 그래 네 짬이 얼마인데. 어떤 어떤 노조위원장한테는 맞네 모른 걸로 착각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도가 시행할 때 당연히 겪으면서 조정돼가는 그런 그런 당연한 과정이다. 그리고 이건 다 먼저 얘기하는 기우잖아요. 다행히도 여기서부터 제 자랑인데 서울시 자랑인데 서울시가 그 시행착오를 다 겪어봤어요. 자르려고 편집해주세요. 그럼 서울시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왔고 네 겪어봤다. 네 정치 얘기해볼까요? 네 서울시의 지난 10년간의 가장 이상한 점입니다. 이런 거 해놓고 아무도 모르게 해요. 아이사람은 다 지디 아이폰이야. 지디키만 한다고. 매니아틱한 거 좋아해서 매니아 서울시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좀 돌아가보면 지금 이제 일부에서 다시 무슨 어마어마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국민연금과 노동기사제도를 싸잡아가지고 이걸 막 비난을 쏟아내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너무 지나친 어떤 안 좋은 의도가 있는 프레임이다. 그리고 전체 국민들이나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사실 기업과 관련된 사람이 거기는 경영진과 노동자만 기업의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없어요. 기업의 물품을 사는 소비자도 이해관계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업과 연관된 협력업체들도 연관자 이해당사자죠. 이렇게 넓혀서 보면 국민연금과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는 노동기사제도가 국민연금의 어떤 적극적 역할 등등은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사회가 바로 잡혀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기사제도가 어쨌든 이번 주주총회도 그렇고 향후에도 계속 논란이 될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경남도 그렇고 경기도도 노동기사제도를 공공인에 도입한다는 조례가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도입이 될 거고 기재부도 최근에는 노동기사제도까지는 아직은 도입을 유보하고 있는데 이사회에 노조가 참관하는 거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들어와서 노조 쪽이 참관하는 거는 지금 열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할 바에 노동기사제도를 하지 이런 생각은 어쨌든 기재부도 한 걸음 반 걸음 정도는 가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욕심은 빨리 대선 공약이 했기 때문에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당장에 그렇게 상황이 안 된다 하면 작금의 논란이나 작금의 토론이나 논쟁을 통해서 이 제도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도입되는데 좀 긍정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내용기간이 있겠네요.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과 같은 아까 언급한 그런 기사들도 나올 거고 몇 번의 이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KB국민회의 노조가 지금 세 번째 주주층에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이나 꺾였는데 세 번째 또 올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도입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 이 노동기사제도의 한국의 국민연금과 노동기사제도의 역할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논쟁을 KB국민회의 노조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걸 단순히 무슨 논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논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지식인들이 더 많이 관심 가지고 이게 갑론을 막이 한 번 더 일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완성은 노조에서 노동기사를 교육시키고 키워나갈 서비스 인프라까지 완성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한참 시간이 더 걸려야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걸릴 거예요. 길 깔아줘야죠. 거기까지 가면서 발 다치고 이것저것 아이템도 구하고 스킬도 올라가려면 길을 깔아줘야죠. 우선. 그런 면에서 저는 또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전통적인 지금 놀라게 되는 건 은행권 1금융 은행권들이나 아까 얘기한 큰 우리 전통적인 재벌 대기업들 얘기인데 사실 이제 한국에서 또 기업에서 또 하나의 축을 차지하는 것들은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에 아이티 쪽에 만들어진 조금 이제 그 오너들이 좀 다르잖아요. 소위 뭐 네이버 카카오 등등등 그러니까 소위 아이티를 중심으로 플랫폼에서 나타난 아이티도 있고 플랫폼 기업들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오너들이 조금 기존의 재벌 여기가 좀 다르고 다르고 비슷한 점도 많지만 나중에 그 얘기를 자세히 할 때 그렇죠. 나름은 다르다고 포장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데서 뭐 혁신적인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 경영 뭐 이런 게 많이 막 포장되고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기업들에서 진짜 혁신적인 이런 제도들은 왜 도입을 안 하고 진짜 혁신 경영이라는 게 무슨 뭐 대주주가 또는 회장이 갑자기 어디로 내려가가지고 뭐 이렇게 뭘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직원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까지 보여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시니컬한 거죠. 이런 측면에서 한국에 진짜 그렇게 나타난 최근에 무슨 IT 쪽에 굉장히 세련된 것처럼 보이는 기업들이 정작 기업 경영에서 얼마나 혁신적인 걸 보여줬는가 얼마나 이해관계자들과 또는 시민들과 종사자 노동자들과 같이 고민하는 뭔가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준 건 사실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지금 KB국민은행에서 논쟁은 되고 있지만 노사가 저런 논쟁을 차라리 하는 거 노조가 적극적으로 저런 걸 하는 게 훨씬 저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심기관리라고 말하는 게 오너가 올 시즌에 홈런을 15개 쳤다고 이런 오너가 어딨냐 오너 기죽는다 어따 대고 스티어드십이냐 거기서 무슨 얘기를 빼놓을까요 경제지들은 그의 타율이 일할이라는 거 숫자로 보면 소장님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미리 말씀해 주신 결론으로 도출되는 거죠 대충 확률로 봐라 오너리스크가 더 크다 오너리스크가 이렇게 큰데 해보지도 않고 그냥 덮겠다는 건 오너가 너무 무섭다는 거야 니들은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연속적이지 않아서 즐겨보는 프로 중에는 새나개가 있죠 가끔 사람을 공격하려 드는 대형견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강영욱 씨가 한 시간 내로 착하게 만들어놓았잖아요 일단 가랑이 사이에 끼우신 다음에 착하게 만들어놓았잖아요 프로그램이 끝나면 주인이 나빠져 있죠 그렇죠 주인의 나쁨이 다 드러나요 그러고서 주인 뉘우치고 이젠 잘할게 이러면서 그것도 오너리스크인가 네 그렇네 기재부와 그 프로를 보면서 기재부와 전경련 전국은행연합회 이런 곳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대형견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얘네 얘네는 되게 조심스럽게 길들여야겠구나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생기는 모든 걸림돌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기재부의 고위공무원들이라든가 기업 오너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들에게 우리가 위협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일이 정말 어렵다 그렇죠 그게 참 설득하는 과정이 어렵죠 네 그게 안되면 이런 진보 매체 이런 말 처음에 보내 나스스로에 대해서 진보 매체였어? 진보 매체라 불리는 이런 매체들이 하는 얘기가 소용이 없어요 사회적 대타협은 그 자식들을 타협의 장에 집어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겁을 덜 먹나 마치 한 20년 30년 전에 주 5일째를 처음 도입할 때처럼 너네 안 죽어 이래도 라는 설득을 정말 열심히 해줘야 스튜어드십이 비로소 제 실력을 발휘하겠구나 스튜어드십 코드가 네 그럴 겁니다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셨던 방송에 PD수첩에 이거 나왔던 깜짝 놀랬다 하신 KT 직원분 그분은 신랑이 삼성 직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백들이 듣기에는 이게 얼마나 꿈같은 얘기로 들리겠습니까 오지 않을 미래 갖고 삼성이나 KT KT에 왜 황창규가 그대로 자리에 앉아있겠어요 아무도 견제 안 하니까 그냥 앉아있지 네 이게 민간기업한테까지 퍼져나가려면 일단 공단이 뭐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게 해서 겁을 덜 내게 연착륙시켜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얘기였어요 XSF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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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 XSFM 사실 경제지가 말하듯이 제게 그렇게 약한 체질은 아니니까요 그럼요 네 그럼요 버틸 겁니다 그렇죠 사실 제일 미워하는 건 경제지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되게 X밥으로 보잖아요 돈으로 얘기 그 얘기만 하나 더 하죠 돈으로 얘기를 해보자고 대우조성 내양이 지금 현대중공업에 인수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이걸 왜 산업은행이 정하냐 같은 어투를 보여주는 사설들이 장난하나 지금 국가가 그 좀비를 살리느라 들인 돈이 얼마인데 10조 네 아까 문화일보에 표 나왔잖아요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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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 몇 퍼센트를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네 니들은 우리 돈 이라니까 그렇죠 우리 돈 가지고 기업하는 놈들 이라니까 어 근데 돈 가지고만 얘기하면 너무 치사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니까 살살 달래줘야겠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 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어 어 가장 재미있는 사람 funnyst guy the funniest guy 가장 재미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우리가 청취자를 약올리는 시간 조성주 소장과 함께 치사 아카데미 시간 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그 문학과 매체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본격 거대 뜬 구름 잡는 소리로 올 봄을 맞이하십시다 음 그렇죠 어제도 문학 얘기를 했는데 내일도 문학 얘기를 하네요 그죠 네 하지만 어젠 상스러웠어요 아 네 내일은 다를 겁니다 네 기본 교양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사 아카데미 꾸며드린 304회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 였습니다 이승필피디하고 유세민 에디터하고 더 funniest guy 같이 인사를 드리죠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DWK XSFM